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국기 1장을 봤고 오늘은 출애국기 2장을 볼텐데요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각본 있는 드라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국기 2장 전체를 볼텐데 저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2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운동경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운동경기에 백미는 역전승입니다 이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요 뭐 이제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절망이 되잖아요 근데 야구든 축구든 마지막 결정적인 역전골을 넣는다거나 말로 홈롬으로 역전승을 하면 그때만큼 좋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운동경기보다가 1위 1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막 절망했다가 너무 기뻤다가 여러분 그렇게 역전승을 하는 그런 경기를 보고 나면 다들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와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운동경기에는 각본이 없습니다 인생도 비슷해요 인생에도 각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본이 없기 때문에 절망도 했다가 그것 조금만 다시 일어나면 좋아했다가 1위 1위 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0절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인생에 짐이 있어요 11절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은 주셨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 다 맞으면 좋은데 이게 틀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하는 유한함으로 인하여 오는 불안감 또 두려움 절망 뭐 이런 게 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참 다행인 사실 하나를 믿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에는 각본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신 각본이 있다 우리 인생은 각본 있는 드라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무대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을 비유할 때도 우리 인생의 무대의 감독이시다 총감독관이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대감독이 있잖아요 총지휘하는 감독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고 그 무대, 드라마든 영화든 그 무대가 잘, 연극의 무대가 잘 되려면 감독도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를 잘 써내려가는 작가들도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의 각본을 쓰고 계시는 작가가 하나님이시고 총지휘하시는 감독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연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감독이 시켜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연기한 상황이 전체 드라마나 전체 영화에서 어느 부분에 쓰여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간지는 배우도 모른대요 그래서 나중에 시사회 때 같이 앉아서 다 보는 건 아닙니까? 아, 내가 연기한 장면이 저거였구나 아, 저 순간이 저기에 들어가서 이런 스토리가 되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부르심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감정에 휘둘려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각본이 있으시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늘 결정하실 때 선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의 장식은 선한 결과로 맺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선하다라는 성경에 나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계에 썼던 얘기 아닙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이게 토브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선한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신 우리 인생의 각본은 얼마나 선한 스토리며 그 드라마의 마지막은 얼마나 선할 것인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가 이렇게 보고 나서 오, 너무 잘생겼다, 너무 대단하게 생겼다 이때 쓰인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아름다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는 의미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토비아라는 이름을 붙여둬요 토비아, 토브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권진받았다는 애국식의 이름이고요 유대인들은 토비아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국기도요 한 편의 드라마예요 아주 대하 드라마입니다 좋은 드라마일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 스토리도 없으면, 그 업다운이 없으면 재미없죠 그것을 극복하는 그 드라마일수록 좋은 드라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국기 2장에 이것도 뭐 드라마의 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주인공이 되셔서 감정이입도 해보시고요 또 제3자의 위치로 나와서 과연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지를 찾아보심을 통하여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선하게 쓰시는 작가가 되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출애국기 2장의 메시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출애국기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에 끝장났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끝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한다고 하나님도 절망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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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금기해야 될 언어가 바로 어떻게 어떻게 입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안에는 막 절망의 소리가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도 해결 못해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해결 못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그 믿음의 그 불신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광풍을 만났다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막 광풍이 몰려오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결론 내려버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말하죠 그 믿음이 적다라는 뜻은 이 광풍을 이겨내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믿음이에요? 맞다 너희는 광풍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유한한 너희의 존재야 그러나 이 배에 누가 있냐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광풍은 그 인생의 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광풍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시작을 알려주시죠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니다 하나님께 결코 절망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망은 없다 신앙에서 마음에 꼭 새겨야 할 문장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되게 해달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를 만나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으로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떻게 어떻게 대신에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셔야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감정이 몰려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는 식의 불신의 고백을 우리의 입의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출애옥기 1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사내아이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죽여버리라는 건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의 순간입니까? 그러나 출애옥기 1장의 마지막에 강물로 던져서 남자아기를 죽여라라는 절망의 상황을 끝으로 1장이 끝났는데 2장 1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토부입니다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태어나면 애 죽여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하냐고 이 어려운 판에 그래 사랑해서 결혼했다 치자 왜 아이를 낳냐고 반발 아닙니까? 이런 반려견 한 마리 드릴 때도요 왜 못 드리세요? 나보다 일찍 죽을 거 생각하고 죽으면 너무 헤어지면 슬픔이 감정적으로 해소 안 될 것이 두려워서 안 키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물며 내가 낳은 남자아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 상황에 애를 낳고 싶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도대체 이 모세의 부모가 되는 이 두 부부는 무슨 믿음이 있었길래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절망의 순간에 결혼을 했을까 애를 낳았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한번 답을 내려봐야 됩니다 나라면 추레옥기 1장의 마지막 그 통보가 애국 왕으로부터 내려졌는데 과연 그 상황을 알고 결혼을 할까 그것을 알고도 내가 임신할까 아마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이 낳을 때가 아니야 잘못하면 아이 죽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애국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에게 살려놓으면 우리 다 큰 벌을 받을지도 몰라 이게 현명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결혼이 중요하다 임신해서 아이를 지금 출산줄이 낳으니까 출산해야 되자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드라마의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우리 눈에는 무모해 보이는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죠 결혼을 미루었다면 결혼을 하고도 두려움에 빠져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그럼 모세는 있습니까? 모세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역사라는 게 위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두 다 절망에 빠져서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애 낳을 때가 아니라면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보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소위 세속이 만들어놓은 표준의 틀에 우리가 쥐어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 못해 지금 아예 못 나 그렇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애 키우지 못하는 시대에 내가 직장도 번듯하지 못하고 아이 키우는데 이 정도 돈은 들어야 된다 하고 결혼하는데 몇 억이 든다면서요? 저는 그런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 생각하니까 못할 이유들만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결혼이 너의 임신이 너의 출산이 모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한 나라를 구원할 사람을 너의 가문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널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결혼 출산의 문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과연 그 감독자가 되시고 이 스토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스토리와 이런 드라마가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자꾸 해나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작가고 내가 감독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스토리를 써나가니까 너무 스토리가 빈약한 졸작이 나오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표준에 맞춰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내가 주인 돼서 다 평가 내리고 내 인생의 드라마와 스토리를 써나간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언제 써먹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언제 소용이 있는 겁니까? 모세를 낳은 부부는요 결혼할 때 야 어떻게 어떻게 해 우리 결혼해갖고 이게 뭐 또 애 임신하고 그래서 애 낳고 남자애면 어떻게 어떻게 해 없어요 없습니다 죽겠다 망했다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순리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고요 결혼 생활하니까 임신하고요 임신했는데 아이가 낳았는데 남자아이에요 아 봤는데 토부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아이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순리 아니에요? 그러다가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도 이 부부는 망했다 끝장났다 죽겠다 어떡하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죠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꼼꼼하게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애굽의 왕은 분명히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둡니다 여러분 고난을 면제받는 인생이 없어요 대응하고 돌파하는 것인데 철저하게 역청을 바른 후에 갈대사에 놓아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그것까지가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린 이 지점까지 오기 싫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거 망할 것 같은 그 감각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빈약한 스토리에 졸작의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잠원 21장 31절 제가 늘 마음에 제 삶의 신앙의 균형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신앙의 균형입니다 전쟁 중에 싸울 말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이기기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도 옳지 않고요 자기가 준비한 군사력, 그 마병만을 의지하고 이 정도 됐으면 이길 거야라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하고요 순리대로 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있고 전쟁의 국면이라면 마병을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을 시켜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고 우린 유한하니까 우린 늘 빈틈이 많으니까 하나님,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의 신학적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믿음의 수동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믿음의 수동성 믿음의 수동성은 적극적인 수동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린 믿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세계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내가 마병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수동성 적극적인 수동성 그런 의미예요 안 될 이유만 찾고 안 된다고 부정적 감정이 휩싸이다 보면 결국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 라는 절망의 볼멘 소리가 습관이 되어버려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사단이 그토록 바라는 일 아닙니까? 너 망했어, 너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한 결과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기가 막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고난에 대응하는 사람을 통하여 써나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허락하시고 그 갈대 상자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시잖아요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 믿음의 언어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이 드라마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왕 맡길 거면 100% 맡기세요 하나님께 100% 99%도 안 됩니다 100%를 맡겨라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병 준비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으면 그 다음 맡길 때 그래도 이만큼 준비했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제 진짜 철저하게 이기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철저한 신뢰를 드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염려하는 그것 다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다 다 맡기래요 잠원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이 행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직접 경영해 줄게 다 맡기래요 모든 걸 맡기래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구석은 하나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이 용어의 그림 언어로의 설명이 뭡니까? 높은 꼭대기에서 큰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못 올라오도록 그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막 기도에 와가지고 주여 맡깁니다 하는데 이상해 우린 이런 비탈길에서 자꾸 문제를 던지고 때로르 굴려와서 다시 갖고 또 던지고 때로 굴려 마지막에는 다시 갖고 가는 거예요 비탈길은 비탈길인데 비탈길 밑에서 맡기는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맡긴다는 뜻은 힘들지만 꼭대기에 가서 에이 가버려라 안녕하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못 오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비탈길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겁니다 그 문제를 너 머리에 담고 있어봐야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와 좀 쉬고 나한테 맡기라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꼼꼼하게 역청받은 갈대상자를 갈대가 많은 나의 갈대사에 조심스럽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아이를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역청을 꼼꼼히 발랐겠죠? 물이 하나도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후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저거 흘러가면 어떻게 어떻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보는 것이죠 달라요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서서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서 뭘 보는 거죠? 저게 가라안나 안 가라안나 보는 거예요? 역청이 잘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마병을 다 준비한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늘 신앙의 문제는 마병을 다 준비해놓고 그걸 믿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역청을 믿는 게 문제예요 역청을 발라놓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중껑만 이런 게 있다면서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껑, 믿 이런 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그럼 꺾이는 순간이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순간순간을 대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출혁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신여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의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게 루키의 스토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드라마는 늘 극적이라니까 마침 공주가 온 거예요 우연히 때맞춰 마침 하나님이 큐사인을 보낸 거죠 공주 등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카이로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카이로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만 가요 크로노스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화살 가지 빨리만 가지? 그것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카이로스가 와요 그 기회를 잡은 겁니다 2장 9절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요괴벳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저질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남자아이기 키우기도 힘들고 분육값, 기저귀값 엄청 들어가는데 바로의 공주가 궁전에다 딱 데려다 놓고요 엄마 불러다가 젖 먹이고 필요한 거 돈도 주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쓸 수도 없고요 이런 드라마를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의 선하신 드라마의 결과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은혜고 이게 호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눈에는 각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본이 다 있다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감독이시다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드릴 때 100% 맡기세요 100% 맡기십시오 이 100% 맡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을 구약의 제2의 노아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많아요 모세는 제2의 노아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한 가지 공통점 중에 중요한 게 물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노아도 홍수가 일어나고요 홍수라는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수의 그 지구를 잠길 만큼의 높이의 홍수인데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는데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을 물로 인해서 만난 게 노아고요 모세도 그 갈대상자 하나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모세입니다 물이라는 위협을 만났고 하나님이 물로부터 다 구원해내시는 것 그래서 모세와 노아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구약성경에서 딱 두 번 쓰인 단어가 이 모세와 노아에게 쓰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갈대상자라는 상자와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똑같이 테바라는 용어예요 방주와 상자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상자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1차적으로 동력이 있어야 돼요 모터가 있든지 바람이 있든지 노를 젖든지 무언가 동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배입니다 그리고 키가 있어서 운전대가 있어서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배는 가도록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테바는 이 방주는 이 상자는 동력이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가 마치 상자에 갇힌 것과 같은 때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아 내가 드디어 갈대 상자 안으로 들어왔구나 나는 마치 울 수밖에 없는 깐난쟁이 같구나 물이 침범해 들어오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구나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말 폭풍 같은 바람이라도 해서 뒤집어 버리면 뒤집혀 지는 거예요 그게 방주거든요 그게 테바거든요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몇 프로? 100% 믿어야지 그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방주와 상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요 뭡니까?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딸아 절망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내 인생의 상자의 동력이 되어주고 방향키가 되어주게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허우적 되면 허우적 될수록 그 안에서 뭔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 방주와 상자는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살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죠 99%가 아니고 100%를 맡겨드린다는 뜻 안에는 하나님 제가 상자 안에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 맡겨드린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다 100%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갖게 된다 이김은 철저하게 여호와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100% 순도 높은 신앙을 통하여 우리를 그 인생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도록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늘! 늘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안전지대다 이거 우리 아가사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그 공간이 안전지대 같지만 그 안전지대 안에서 모세가 했던 건 다 실수입니다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도망친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를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좀 누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도망자 신세가 되면 내가 약자가 되면 광야만큼 좋은 게 없어요 광야에는 내 범죄 이력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내가 살인자인지 뭔지 압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 그냥 나 혼자 있기 원하는 그런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나 혼자 있고 싶다 그건 광야거든요 광야거든요 마침 광야가 없이 사람 다 있는 곳이면 어디 가서 도망갑니까? 어디로 쉽니까? 도피성이 그런 곳이거든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그 공간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신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재수가 없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초대할 수 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석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믿음에 근거한 해석이에요 누구는 성경을 안 보고 에이 재수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니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보니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를 써나가실까 성경에 근거한 그 해석이 더 맞겠죠 모세도 고난이 없었다라면 애굽의 왕자 안 내려놨겠죠 출애굽의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이 없었다라면 애굽을 안 떠나려고 했겠죠 고난이 결국 떠나게 하는 것이고 떠남이 축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성도님에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너의 인생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너를 향한 나의 스토리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광야의 모세가 그 인생의 끝이 아니듯 모세의 스토리도 결국 선한 인도함을 봤듯 너도 마찬가지다 나는 너를 선하게 인도하는 여우와 하나님이시다 광야 속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하는 광야야말로 너의 인생의 가장 복된 곳이다 안전지대다 눈 감고 귀 기울이면 주님의 이 음성을 두시거든요 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광야에 놓인 모세의 인생은 끝장난 게 아닙니다 모세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죠 성경은 떠난 이야기로 가득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떠났죠 모세도 떠나죠 야곱도 집 떠나죠 요셉도 떠나죠 다윗도 광야로 쫓겨나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궁을 떠나야 하죠 구원받은 신약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거류민, 나그네 외국 사람들 사랑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하거든요 어디로 갈까 맨날 눈 뜨면 어디로 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운전대로 운전해 주시는 그 운전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의존하라는 것이죠 나무 열매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게 좋은 겁니까? 떨어지는 게 좋은 겁니까? 세상의 이치도 똑같아요 나무에 탐스럽게 달린 열매는 떨어져야죠 그게 그 역할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를 떠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이 다 먹어서도 여러분 부모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떠나면 아닙니까? 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떠나서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부모들이 자녀들도 잘 못 내려놓고 못 떠나게 하고 평생 붙잡고 살아갈 자녀들처럼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꾸 독립시키셔야 돼요 실수도 반복되어짐을 통하여 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들 스스로 경험해야 되고 갈대상자 안에서 허우적도 돼봐야 되고요 방주 안에 그 컴컴한 밤에 불어오는 그 비바람을 맞아보기도 해야 되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렇지 나는 낙은애지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존재지라는 삶의 의미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의 상황을 스스로 정의하지 마세요 내 지금의 환경을 여러분 스스로 너무 한계 짓지 마세요 나는 광야니까 망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역청 가운데 지금 떠있는 상자인데 곧 가라앉은 운명이야 라고 정하지 마세요 내가 의존했던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늘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드린 얘기는요 여러분 입술의 습관들이기도 한데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내 절망이 하나님 절망이 아니야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나는 게 아니야 내 끝이, 내 떠남이, 내 마지막이, 내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야 자꾸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가 말을 시키는 그런 습관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빛이 신은 하나님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막귀대 저 꼭대기에서 내 절망을 밀어버리리라 자꾸 선언하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부를 텐데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모세? 오늘 출협기 2장만 보면 풍전 등화 아닙니까? 물 들어갈 텐데, 가라앉을 텐데, 죽을 것 같은데 안 끝나요 공주의 손에 들려가서 왜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출협기 3장은 어떨까요? 지금 해피한 날이 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개봉박도 다음 주에도 또 이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그럼 짜잔하고 마지막 장면에 딱 착 멈춰 끝나잖아요 그럼 어, 왜 저기서 끝나? 막 더 보고 싶은데 다음 주가 그런 시간이에요 드라마는 계속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고난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계속된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마음에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해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맡길 때 100% 맡겨라 내 인생은 여전히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안전지대 안에 있다 내 영혼 안전하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함께 설교 전에도 찬양했는데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세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붉으시네 우리가 상자 안에서 흔들릴지라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그 상자 안에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사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무려 고백합시다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들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들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시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의지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다시 한 번 믿음으로 주님한테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내 꿈보다 크시 주님의 내가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합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해보세요 주님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제가 99%가 아니고 100% 이김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 이 주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사단이 망했다 끝났다 어떡하냐고 고민하고 절망하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통하여 그 물안의 위협 앞에 풍전주노와 같이 농여있는 우리의 상자 안에 갇힌 인생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고 그런 사랑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고백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복성하는 수용하십니다